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온 분들 많이 계실텐데 죄송합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다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 거지같은 진상 DNA를 공유를 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너희들은 왜 사는거니? 원지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방타라는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아니 뭐 일단 그지같은게 다있나 싶어 하소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친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둘 다 나이는 30초 중반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몸이 너무 안좋았어요. 그래서 오전 근무만 하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남친도 올차를 썼다며 같이 가자고 하는겁니다. 동네 이비인후과에요. 뭐 대단히 심각한건 아니고 감기증상이 있어서 또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 하니까 혹시 몰라 병원을 간다고 한건데 본인도 마침 쉰다며 같이 가자고 하길래 그냥 알았다 하고 해당 병원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참고로 제가 가고자 했던 병원은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입니다. 예약할 때 미리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회사에는 양해를 구해가지고 오전 근무를 좀 더 빨리 끝내고 11시 반정도에 회사에서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럴 계획이었죠. 병원까지 10분 거리입니다. 뭐 대충 이런 상황이었고 남친이 어 꼬꼬아 그럼 언제 가면 돼? 이래가지고 어 나 오늘 몇시에 회사에서 나올거고 병원까지 아마 몇분정도 걸리니까 너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겠다. 라고 카톡 답장을 보냈죠. 그랬는데 이때 남친이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어? 아니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병원에 가? 야 너 혹시 빨리 나오려고 농땡이 부리는거야?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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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사실 이때는 크게 의식을 못했어요. 그냥 아니 농땡이 부리는게 아니라 병원 접수 밀리면 접수 마감을 미리 하는 것도 있다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혹시 오버타임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접수를 해줘도 12시 반이 넘어 진료가 끝날까 싶어서 그런거였어요. 당연한 배려 아닙니까? 그죠? 아우 미리 가는게 훨씬 낫지 회사에서도 이미 오케이 했다고 이랬더니 아니 이 인간이 미친건가? 대뜸 야 그게 바로 노예근성이야 이지랄 아니 이게 정말 노예근성이에요? 아니 왜? 혹시 지금 이거 저 혼자만 이해가 안되는겁니까? 상황 자체가 아예 안맞는거 같은데? 어?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잠시 멍때리고 있는데 이 인간이 또 하는 말 야 30분까지 진료를 본다고 했으면 12시 29분에 가도 접수를 받아야 되고 진료도 해줘야 되는거야 이딴 소리를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30분까지가 진료시간인데 29분에 접수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아니 설령 그래 좋다 했다 칩시다 초스피드로 접수하고 바로 진료실에 들어갔다 쳐도 30분은 이미 넘었을거 같은데 그러면 어우 벌써 30분 됐네요 저 그냥 갈게요 이러고 그냥 바로 밖으로 나올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해도 할거 다 해야되고 수납까지 하고 나올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에선 당연히 오버타임 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병원의 시간 개념은 이런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여하튼 이것 때문에 크게 싸웠고 결국에 말이 길어져가지고 아니 싸운걸 하면서 뭔가 오만정이 다 뚝 떨어지고 결혼이고 뭐고 다 그냥 연락을 씹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이상한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는겁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몸통 댓글 1번 그러니까 쓴이 남친말은 병원 점심시간이 12시 30분까지니까 환자가 29분에 가더라도 찍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예예 접수를 받아줘야 된다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서 본인이 정상인거고 12시 29분에 가는거에 눈치를 보는 쓴이가 이상한거다 이거죠? 야 이건 정말 많은걸 의미하는거에요 무조건 자기 기준이 진리고 정답이라 생각하며 또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고 호구라고 또 등신이라고 취급하는 것들 게다가 지 여친한테 대놓고 노예 근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말할거면 속마음은 아예 걔 그냥 호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내 장담하는데 저거랑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 저 썩은 마인드 때문에 반드시 피를 보게 될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어떤 식당을 찾아갔는데 식당측에서 아이고 손님 지금은 마무리 중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시면 안될까요? 라고 했을때 저 인간 아니 영업이 12시까지고 우리는 11시 반에 온건데 왜 안된다는거야 알바 꺼지고 사장 나오라 그래 100% 이러면서 진상불일 인간입니다 뻔하잖아 나 같으면 헤어져 2번 남친 회사 다닌다고 했죠 그럼 6시가 퇴근인데 5시 59분에 회사에서 일을 주고 그럼 아직 업무시간이니까 당연히 다 끝내고 퇴근하겠네요 맞죠? 이 그지같은게 진짜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거기다 여기서 노예근성은 또 뭐야 님 남친은 진상입니다 게다가 인성 완전 하타치에 머리에 들어있는 지능도 그닥이고 그냥 버려요 3번 뭐 그래 병원시간에 너무 맞춰주는거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이 안맞지 아니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병원을 가는데 그럼 당연히 병원 영업시간에 맞춰야지 뭔 노예근성이야 이게 저 인간 평소 진상소리 오지게 많이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들 어? 딱 그런거 남에 대한 배려나 생각같은게 아예 없는 그 하등생물 말이지 아메바같은거 아우 노예근성이 뭔지도 모르는 저 무식함 좀 보소 아니 그럼 남친은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상사가 5시 59분에 시키면 군만없이 다 처리하겠네요 만약 이거랑 그거랑 다르지 이딴 소리하면 그냥 버려요 병딱이야 5번 아니 시간 논쟁을 떠나서 노예근성이 여기서 왜 나오는거요?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건가 정말? 야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이 정도 단어 선택도 못하면 이거 진짜 큰일이다 그래서 대체 누구 노예라는건데 7번 저 자식이랑 결혼까지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노예근성이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게 진짜 몸통입니다 원제 사기당한 마누라의 개헛소리 아내와 같이 봅니다 아내가 얼마전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 싶어서 자세히 액수까지 적을 수는 없지만 이 일로 결국 양가 부모님께 큰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아니 진짜 사기당한거 하나만 해도 미쳐버리겠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훨씬 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돈 사고 친걸 벌써 척 까드셨나? 헌금을 하겠다는거에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본인도 뭐 양심은 있으니까 많은 돈은 안하고 그냥 5천원씩만 하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 아르바이트나 하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틀린 말 한 겁니까? 안 그래도 쪽팔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교회를 가니 헌금을 하니 이딴 헛소리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도 개빡칠 그럴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대출은 안 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욕하지 말라는데 와 진짜 뚝배기 확 그냥 가로 세로로 그냥 아니 부모님들 돈은 돈 아닙니까? 당연히 갚아드려야 될 그럴 돈인데 이 빡대가리가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한다 이거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글이 좀 거친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이게 정말 제가 과한 겁니까? 제가 나쁜 새끼냐 이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야 이 정도면 예수가 직접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2번 아니 빡대가리는 내가 봤을 때 쓴 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쓴 이에요 아직도 저런 거라 살고 있다니 혹시 뭐 수행 중이십니까? 3번 고작 현금 5천원의 빡대가리 소리가 나올 정도면 마누라가 먹고 있는 것도 차먹는 걸로 보일 텐데 이럴 거면 그냥 그만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돈 5천원이 중요하냐? 돈 사고를 쳤으면서 나몰라라 교회에 의지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거 감 안 와? 2번 야이씨 지금 돈 5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빡대가리야 4번 이건 쓴이가 더 바보죠 아니 사기를 당했는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쓴이가 뼈빠지게 일에 갚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빚 갚았다고? 아멘 일할지나 쳐떠라다겠지 혹시 아이가 있나요? 왜 양가도움으로 빚을 갚았지? 그냥 이혼하지 왜 살아요? 이유가 뭔데? 5번 와 진짜 죽이고 싶겠다 살인 안 난 게 용하구만 6번 아니 지금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래도 종교의 힘에 기대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고작 돈 5천원이 아까워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참나 7번 여기 몇몇 예술쟁이들 거품 무는 거 개웃기네 아니 지금 돈 5천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자기가 사기를 당했고 돈을 오지게 날렸으면 뭔가 알바를 하든 밖에 나가가지고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을 자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태도가 문제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아! 8번 사기를 당했으면 어디 나가서 구정물에 손이라도 담가야지 방에 쳐들어 앉아가지고 교회 다리면서 헌금을 내겠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이미 글러천억은 거죠 지금 이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돌대관리랑 사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쓰니 그리고 아내 같이 본다 했지 할 말이 있으면 추가 좀 해봐 뭐라 씨부리는지 좀 보자 추가 요는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해버리고 싶지만 5살짜리 아들내미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겨우 참고 있어요 여하튼 뭐 제가 무신론자의 무교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지같은 상황에서 헌금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각자 용돈 정해놓고 최대한 적금 들고 살았어요 혹시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하나 이런 겁이 나가지고 진작에 사망보험에 온갖 보험 다 들어놨죠 아니 근데 사범은 지가 쳤으면서 되레 적방하장인 게 사람을 진짜 미쳐 돌아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 새끼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껴야 할 판국에 교회 헌금을 내겠다는 애 엄마가 정상이냐 이겁니다 적금 투자 넣어놓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정말 정말 부끄럽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얼굴을 딱 차판 깔고 부모님께 도움 요청한 건데 아 아니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린 처제도 되게 알뜰살뜰 너무나 신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 옆에 내면 돌연변이로 태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처가 어른들께 이 모든 걸 다 말씀드렸더니 대노하시며 재산 전부 다 제 명의로 바꾸라 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경제권도 다 회수를 했죠 그러고도 지금 장인어른과 장모님 전부 다 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고를 친 당사자 이 여자 혼자만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요 며칠 진짜 이래 손에도 안 잡히고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서 메꿔야 하는 건가 시시각각 피가 마르고 미치겠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럼 나는 이것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지금 이 순간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쪽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자식만 아니면 당장 이혼했을 겁니다 진짜 아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는 거 하나도 지금 여러분들 다들 자기 욕만 하고 있다면 당장 글 지우라고 난리인데 이거 절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삭제를 해버리면 그 순간 우린 바로 이혼이라고 엄포를 놨어요 아니 꽁꽁 엄마야 이 미친 여자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 놀겠다 댓글 1번 아니 혹시 그 교회에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2번 걔 노답이다 진짜 아 이걸 어찌 참냐 뭐? 이런 와중에 글 지우라고? 이게 사람이 맞대요? 끌 끌 끌 끌 끌 옛날에 이거 보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잔소리가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게 크게 확대하면 이거 아닙니까? 똥 싸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똥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중요한 건 똥을 싸놓고도 자기가 그걸 뭘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야 이 정도면 진짜 바로 십자가로 그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